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지구과학원으로 인생역시험을 하실 기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인 그리고 20대의 화려한 시작을 함께 해주는 본격적인 수능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첫 강좌인 수능 기초 시바 음악기 강좌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제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풍입니다 고위 내신 지구과학부터 저와 함께 공부한 풍만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또는 그 이후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강의를 들을지 고민하다가 내가 얻어 걸려서 처음 클릭해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21년 기준 강의를 시작한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셨고요 또 여러 번의 교육과정 변화를 경험해 보았죠 20년 동안 한결같이 정말 내가 강의할 때마다 목숨을 건다!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저를 믿고 그리고 제 강의를 선택해준 우리 풍만이들에게도 장풍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준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매 강의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기초 10어 먹기! 강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에게 물어봅시다 수능과 내신은 뭐가 다를까요? 내신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강조했던 내용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리고 뭐 중간기말고사 1학기 2학기 시험을 여러 번 봅니다 시험 볼 때마다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런데 수능은 교육과정에 따른 출제 방향과 정확하게 제시된 용어와 내용을 토대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지구과학 1 전 범위의 공통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능은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풍만이들은 시간 관리도 해야 되지 그날 수능 당일에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즉 관리가 필요한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더 단련되어야 되고요 장풍이의 어떤 강의명을 좀 보면 기존력, 지구력, 지속력, 지휘력 다 이렇게 훈련에 대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훈련을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요 자 수능의 기초 체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 자 질문을 한 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 학교 시험 등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자 물론 개념을 공부한 이후에도 응용 문제라던가 기출문제, 자료해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훈련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 개념을 모르는데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그리고 개념을 모르는데 자료를 해석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그래, 찍기, 운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 투자를 하면서 복습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지요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 뿌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강좌 수능 기초 씹어 먹기 자 이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기초가 되는 개념들 즉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핵심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지워내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념을 잡는 건 우리가 사실 내신할 때도 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런데 수능은 좀 더 다른 해석 능력을 요구하지요 그 능력이 바로 개념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궁리해 보는 사고력 기본 개념을 토대로 구체적인 탐구나 실생활 사례에 적용할 줄 아는 그러한 응용력 또한 우리가 배운 개념을 기본으로 제시된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 핵심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장풍이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능력에 대한 감을 잡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기초 개념을 공부하고 거기에 그 개념이 수능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수능을 치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응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그 가정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수능 기초 씹어먹기는 수능을 준비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수능 지구과학 준비를 미리 시작하려고 하는 고1 학생에게 적합한 강의입니다 혹시 N수생 중에서도 개념 강좌로 바로 넘어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지구과학 1을 처음 접하는 그런 노 베이스 다른 과목에서 또한 갈아탔다면 기초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한 분들에 대한 강의를 바로 이 강의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빠르게 수능 과목을 결정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이 강의를 보면서 지구과학 할만한가? 라는 그런 감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구과학 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능 개념 강좌인 개념 완성 지존력을 듣기 전에 이 강좌를 듣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 개념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씹어먹기를 먼저 듣는다면 기본기 또 중심을 좀 탄탄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수능 지구과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구과학을 내가 좀 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 기초 씹어먹기는 지구과학원의 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씹어먹기죠 수능 기초 개념 강의라는 목적에 맞게 다른 강좌와 조금은 차별화를 두어서 강의가 사실 대단원 중단원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지자기와 대륙의 이동 엘리뉴와 라니냐 에이철알도와 별의 종류 등등 이런 지구과학원의 주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0강을 모두 완강하게 되면요 어떤 지구과학원에 대한 중요 핵심 그 개념의 윤곽이 바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능에는 세 가지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지요 바로 사고력, 응용력, 자료, 해석, 능력이 중요한 만큼 수능에 필요한 이 세 가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씹어먹기 강의는 크게 두 개의 테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네 개의 주제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문 속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여섯 개의 주제로 지구과학원의 핵심 주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즉 1부터 4강은 사고력, 응용력 기르기의 핵심 포인트로 맞춰보았고 5에서 10강은 자료 해석 기르기를 중심으로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각 강의마다 개념 설명이 끝난 후에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볼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1강부터 4강 사고력, 응용력 기르기는요 앞으로 배울 지구과학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기초 내용을 복습하는 기초 씹어먹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지작이라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력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기력선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솔직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요 이렇게 기초 씹어먹기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잊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기초 개념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지구과학 1에서 우리가 본 배울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초부터 씹어먹고 개념을 익혔다면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응용은 하나의 내용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보기 형식으로 정리를 해봄으로써 내가 배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해서 우리가 수능형 응용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퀴즈를 통해서 조금 전 배웠던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5강부터 10강 자료해석 기르기에서는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바로 자료해석 능력 기르는 것을 목표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수능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거지 교과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암기했는가 이런 것들도 물어보지만 우리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새롭게 제시된 자료를 잘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그림, 표,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장풍이가 지구과학 5종 교과서와 2015 교회정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기출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이 학습 목표에 맞춰서 해석해보고 분석해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제시해 볼 것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잘 짜여진 커리큘럼에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단계별로 학습해서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구과학은 용어를 암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해량을 넓히면 넓힐수록 암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념을 한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복습하면서 아는 것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탐구 과목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빠르게 정하고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강의를 수강하면서 우리 꿈아이들 궁금한 사항은 얼마든지 게시판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장풍이가 또 친절하게 잘 달아주잖아요 그리고 긴 강의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강씩은 꾸준히 수강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꿈아이들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시작했다면 우리 꿈아이들은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공부의 절반을 한 셈이죠 하지만 얘들아 절반했다고 해서 끝을 내야지 끝마쳐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다는 말 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공부를 시작할 때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우리 꿈아이들을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뒤에서 가까이에서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더 재밌고 확실한 수능 공부를 지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해봅시다 꿈아이들 화이팅 꿈아이들